사랑하는 지어스 지어스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놀라운 신분의 특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 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신뢰하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자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암호암호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세 번째, 예수님만 신뢰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나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 예수님만 신뢰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자유받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천국 시민이다. 다섯 번째, 사탄아!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너는 아무런 힘이 없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훨씬 강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I am better, stronger, and happier than this because of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